이게 안전한 작품이 communicate 크리스도 해외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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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고고 워호 태블디지 저분이 아프리카 이번에 2부 리그에 있는 선수인데 지금 아프리카 프릭스 레드일거예요 아마? 와 나이스 아 나 정크레쉬인 줄 알았어 세렷하네 뒤에 트레이서 트레이서 무조왕 다운 나이스 들어갈까요? 갑시다 나이스 원숭이 보자 원숭이 보자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 거점 오세요 거점 아 루시오 죽었죠? 제나타 혼자 있거든요? 제나타도 죽었어 상대 노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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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자리야 밀고 들어가죠 이거 자리야 밀고 들어가야죠 거점 저 혼자 잘 먹고 있겠습니다 나 동호님 무기인분 박아드리고 죽음 아 죽었다 트레이서 무조아 트레 트레 뒤에 트레 역경 빠졌고 초월 우리 루시오 살려야돼 어 뭐야 왜 죽어 없어졌어 우리 라임 불피었는데 어? 아 상대 초월까지 들어오면 이거 위험한데? 상대 망치 있을텐데? 어 라인님 살려줘요 아 라인님도 죽으시구나 아니 우리 라임 풀피에 초월 들어가 있었는데 라인 없어졌어 하하하하 왼쪽에 트레 있어 왼쪽 뒤에 트레 있어 있어요 지금 트레 있어 펄스 찼을텐데 열파참 날아왔고요 트레 있어 트레 있어 펄스 괜찮아 괜찮아 일단은 살았고요 열파참 날아왔고요 이거 초월 구십퍼 초월 구십퍼 초월 구십퍼 자리야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 석양 위에 위에 왼쪽 위에 왼쪽 위에 쌌어요 우리 팀은 루시오 없고 초월 루시오 거점 트레이서 뒤에 아 트레이서 반피 트레이서 뒤에 있어요 트레이서 뒤에 거점 트레이서 자리야니 혼자 상대팀은 3명 자리야 공 좀만 아껴봐요 어 트레이서다 어 루시오도 죽었다 막 써도 되겠다 이거 상대 상대 망치하고 있긴 하지만 이건 그냥 밀고 들어갈 수 있죠 좋아좋아 우리 웨크리님이 또 성광을 아주 기가맥히게 쓰시네 루시오 이거? 다 너무나 대줘? 호도돋 우리 겐지니가 많으세요 또 아 이거 거점에 트레이서 트레이서 부좌 왼쪽 빠져나왔고 열파참 빠졌고요 라인 빠가돈 이거 초월 없는데 일단은 비트 라인 상대 초월 라인 개피 펄스 트레이서 여캔 빠졌고 위에 속이야 오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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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거점 라인 부좌 라인 다운 아 매크리님 좋았어요 떨어지는 매크리 그냥 아주 기가맥히게 소리였어 트레온다 트레온다 마지막으로 하하하하 아 그 감정표에 너무 좋은거 같은데 이거 왼쪽으로 온대요 초월 있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 아프리카 아프리카 프릭스 아프리카 프릭스 크하하 아니 아프리카 프릭스 아프리카 프릭스 아프리카 프릭스 이거 팔아 있을수도 있어요 팔아 없는거같은 위도우 있는거 같은데 위도우 있다 위도우 위도우 열팔참 빠졌구요 위도우 조심해요 위도우 정면에 있어요 아직 하하하하 오른쪽에 매크리 오른쪽에 매크리 정면에 위도우 아니다 위도우도 오른쪽 근처에 있다 어 나 죽겠다 일단 자리 안정적으로 잡을게요 라인 열판차 빠졌고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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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실도 없고 매크리 개피 어 우리 겐진 죽었어 아 위도우 저거 잡을 수가 없네 상대 bt 위도우 궁켰어요 위도우 궁켰어요 조심 겐진이 조심 위도우 궁켰어요 루슈 루슈 루슈하고 자리야 초월 있어요 초월 있어요 루슈 거점 비비고 있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우리 거점인데 왜 비는거야 ㅋ 매크리 궁 빠졌고 아잇! 눕혔는데 아! 루시우! 어 이거 떨어지겠다 우리 자리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뭘 왜 뚫렸어? 일단 자리야 궁 썼고 상대 매크리 궁 없고요 솔저 나선, 나선탄다 빠졌고 솔맥, 솔맥 제냐타 우리 겐지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망치 조심하세요 우리 망치 없어요 어우 우리 매크리 죽었어 일단 무조건 다리 싸움은 해야되는데 저희가 하얀 방 싸움은 후달릴거 아니에요? 화력이 매크리 오른쪽, 매크리 오른쪽 오른쪽 매크리 궁 그리고 솔저도 궁,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방, 솔져 정대 초월 어 거점 뺏었다 제냐타 오른쪽 방 개피 제냐타 우측 방 개피 아이고 근데 이거 한번 다시 가면 되요 다시 가면 되요 다시 가면 되요 여러분 무리하지 마세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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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 없어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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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월 있습니다 여러분 아 괜찮아 괜찮아요 전 아직 50호밖에 안 돼요 상대 왼쪽 갈까요? 초월 있으니까 왼쪽 밀고 들어가도 돼요 상대 자리아 궁 있긴 한데 왼쪽 밀고 들어와서 한번 궁탄 맞고 가도 돼요 상대 딜러진 궁극기 없어요 아직 딜러진 궁극기 금방 닿았어요 겐지 있어가지고 자리아님 오면 바로 가죠 자리아님 왔어요 초월 있습니다 이거 일단 살릴게요 매크리 벌써 궁 찼니? 매크리 궁 이제 쐈어요 아이고 괜찮았습니다 80분 마지막 기회 라스트 라스트 매크리 궁극기 벌써 찼어? 윈스턴 저희 라인 빼고 윈스턴 나왔어요 이거 밀고 들어온다 이거 거점 그냥 겐지님이 일단 달려야 돼요 겐지님 달려야 돼요 95퍼 95퍼 일단 겐지님 들어가 있고 맥솔 그대로 가고요 상대 아 상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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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댕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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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음 리포인데 음 리포 아 상대 위 맵 떴어요? 아 이 맵 위 맵 좀 짜증나는데 처음 처음 싸울 때 위 맵 정면 2층에 자리 잡으면 좀 짜증남 오 기분 쎄진다 벽한 운동 전에는 스트레칭 꼼꼼히 저희 이번에 라인 없기 때문에 이제 조절 잘해 잘해야 돼요 여긴 레이퍼 5 4 3 2 1 2 2 2 2 2 2 2 2 2 3 4 5 5 거점으로 바로 들어가죠 거점 라인 라인 다운 루슈 잘렸어요 저희 루슈 상대 루슈도 없고요 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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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개피 맥크리 개피 맥크리 개피 성광 없어요 거점 먼저 거점 먼저 들어가죠 라인 거점 오른쪽 사이드 라인 혼자 라인 혼자 라인 혼자 제나타 합류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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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나이스 어이 맥크리 잘 쏜다 맥크리 정매한 어이거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어이 저희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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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솔져 사이드 반피 메..정명 맥크리 로드 호그 루슈 세명 거점이 공격받고 있다 손님을 맞이하겠군 상대 맥크리 다운 거점에 애들 많아요 어이 초월스 그냥 달릴까 달리자 나이스 윈서님 나이스 나이스 입구 입구맞기 상대 자리야 공격기 조심하시고요 석양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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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윈선 그랩 조심하세요 윈선 그랩 빠졌고요 윈선 반피 윈선 휠 빨고 왼쪽이 솔져 솔져 자리야 자리야 나이스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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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아이고 루슈 루슈 아 루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로드 호그 나온다 이거 자리야 궁하고 로드 호그 궁 들어 초월 목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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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화력 너무 세다 일단 솔져 다운 상대 피트 루슈 혼자 거점 들어간다 상대 루슈 거점 로드 호그 루슈 거점 루슈 다운 로드 호그 부주화 로드 그랩 없어요 로드 호그 우리 사이드 우리 사이드 제나타 거점 제나타 거점 제나타 초월 상대 초월 끝나고 맥크리 정면 맥크리 다운 로드 호그 사이드 로드 호그 다운 아 제나타 개피 로드 호그 일단 상대 두 명 루슈하고 리퍼 루슈 리퍼 두 명 남았어요 루슈 다운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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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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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펙트 퍼펙트 루슈 피지 나 또 이 맵이야 루슈 루슈 하하하하하 가돔니게 오다 하하하 보고 상대파라 나오려나 일단 위도우 나올 것도 같음 솔맥 아니면 위도우나옴 트레이서 나온 것 같은데 자리야 자기 실력 빠졌고 아나 나왔네요 아나 트레이서 조합 바꾼 선배 트레이서 부조합 역캥 빠졌고요 오른쪽 방 트레이서 트레이서 개피 아 트레이서 역캥 있는데 자리야 자기 실력 빠졌고 일단 거점 한모 추죠 트레이서 리퍼네요 트레 리퍼 아나 완전 그냥 대외조합이구만 트레이서 트레이서 조심하시고 상대 다리야 고쳤을 거예요 루시우 아 루시우 따 상대 루시우 따 자 저희 초월 없어요 리퍼한테 뽕 뽕 리퍼 리퍼 개피 트레이서 부조합 트레이서 부조합 리퍼 개피 왕력 빠졌고요 자리야 개피 자리야 개피 자리야 다운 철 철 철 철 철 아 이 떨어지겠는데 아이고 원숭아 저희 팀 원숭이하고 자리야 없어요 아 원숭이하고 자리야 난다 윈스턴하 아 제냐타하고 자리야 이거 와 저희 윈스턴 다운 밀고 들어온다 리퍼 그쯤 이때 빠지죠 적적 자리야 궁 없는 트레이서 밀고 들어온다 트랩 펄스 노펄스 원숭이 개피 리퍼 리퍼 부조아 리퍼 개피 리퍼 다운 이거 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상대 피트 아 이거 초월이 없는데 자리야 다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점 윈선 윈선 상대 윈선 우리팀 기지 쪽 거점 윈선 어디갔어 트랩 부조아 다리 상대 윈선 다운 트랩 역행 빠졌고요 트랩 안 피 트랩 에피 트랩 에피 트랩 에피 아 트랩 잡을 수 있었는데 윈선 점프 부조아 윈선 안 돼 부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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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월 있어요 윈선 빡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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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오리피트 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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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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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트랩 오 라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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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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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트레이서 펄스 쓴다 트레이서 펄스 우리팀 초월 들어갔고요 아 이거 빠가던 아 이거 못 막는데 타이밍이 리퍼 뽕 아 뽕 리퍼 이거 한번 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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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비트까지 빠졌어요 상대 뽕하고 리퍼공 빠졌고 펄스도 빠졌고 자리아공도 없거든요 상대 라인공 빼고 다 빠졌어요 라인공도 안찾겠다 라인공 빠운지 얼마 안됐잖아요 트레이서 부조아 트레이서 다운 아 이거 기회다 상대 궁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죽으면 안돼요 원숭이님 죽으면 절대 안돼요 구슬 붙여놓긴 했는데 아이고 괜찮아요 상대 일단 궁극기 없고 마지막 턴 정면 상대 노 궁극기 초월 70% 우리 팀 원숭이 점프 상대 방치 아이고 세명 누웠다 우리 팀 라인 개피 라인 개피 펄스 펄스 아 이런 들어갈수 있나요 라인한테 뽕 나 퍼펙트하게 이길 줄 알았는데 이거 이번 라운드 라인 바꾸니까 빡세다 아 아 이거 조금만 초월 빨리 들어왔으면 뽕 할 수 있었는데 드리님 혼자 이번 라운드 주죠 될라나 잠깐 틀어줬어 궁극기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 팀 되게 한번 한번 해보죠 아 무빙 좋아 다음 라운드 다음 라운드 상대 상대가 라인 뽑으니까 빡세지네요 라인 뽑으니까 상대가 라인을 뽑으니까 빡세죠 일단은 자 움직이다 네 아이씨 쟤네아 다 또 할거니? 아나 들어요? 아나 들면 아나 승률 40이 이쁜데 아니 그거 하셈 그냥 네 윈선 가능하긴 하 윈선이 가능한데 뭐할까요? 뭐할까요? 채팅으로 치세요 윈선 라인 그냥 고고 아이 저런 상대 솔백 나올거에요 솔백 아마 느낌이 아니네 트레이서 나왔네 그대로 트레이서 가네요 트레이서 거점쪽 거기 거점가야 거점가 오른쪽으로 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아 제발 눈쟁이 새끼야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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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는거 조심하시고 어 아이고 위치 안쳤다 나 우유 저희 팀 지원가가 없어요 눈쟁이님 아나 내가 할까요? 님 다른거 할래? 예 제가 윈스턴 할게요 그러면 오케이 고고고고고 아나 아나 알라비 실드 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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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움 이런거 빠졌구요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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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리퍼 뽕 리퍼 뽕 리퍼 뽕 리퍼하고 그 리퍼 궁까지 빠졌으니까 펄스도 없거든요 상대팀 딜러 팀 딜러하고 아나 궁 없어요 겐트도 나쁘지 않죠? 근데 뭐 아나 있으니까 리퍼도 예 좋긴 하죠 앗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 내가 심각하게 잘못했네 크레이커 에어킹 빠졌구요 어 이거 들어갈 수 있겠다 윈? 아 리퍼 리퍼 망경화 빠졌고 상대팀 아나도 남아있어요 아 꿀잠 하나 다운?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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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뻔 아 리퍼 빼셨구나 상대팀 사이드로 아 여기다 정면이네요 정면 정면 트레이서가 사이드 같은데 점프 힐러만 조진다 내가 잊었음 아 상대팀 노엘러 상대팀 노엘러 리퍼 꽁무니 빠져봐라 이 자식아 어? 겐지 죽었어 헤드 한 대 맞고 상대 트레이서 트레이서 노 펄스 아 트레이서 개 피웠는데 그만 가 그만 가 펄스 빠졌어요 트레이서 사이드 애들 사이드 전부 사이드 전부 사이드 루시오 개 피 루시오 다운 라인한테 뽕 상대 루시오 없어요 상대 노엘러 상대 노엘러 노엘러 리퍼 궁 노엘러 노엘러 상대 노엘러 노엘러 트레이서 정면 리퍼 다운 트레이서 에어킹 빠졌고 오케이 나이스 뽕 90% 뽕 90% 아 뽕이란다 빛 빡치는 거고 싶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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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래요 지금 들어가셈 들어가셈 워 안다 지웠어 안다 지웠어 나이스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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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리퍼 사이드 개 피 아이고 리퍼 사이드 리퍼 뒤에 뒤에 거점 뒤에 리퍼 왕형 빠졌고 나이스 수고여 서브 1위 잘 못하고 있었구만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수고여 잘 쏜다 예 상대팀 맥끌이었어요 아 상대 리퍼 핵이라고요? 헤드 잘 쏘긴 하던데 좀 짜증나게 킬캠 못 봐가지고 음 상대팀 리퍼가 핵이었다고? 그래? 핵인 것도 모르고 있었다 약간 리퍼가 좀 헤드를 너무 잘 봐가지고 좀 피가 쭉쭉 달은 느낌이긴 했는데 아 핵이라는 의심할 생각도 없이